제 또래 분들, 직장인 분들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테고 대부분의 분들이 또 결혼해서 육아하느라 여러 가지 스트레스 거리들이 많은데 다이어트마저 스트레스가 된다면 이거는 권하고 싶지가 아닌데 주비스는 그냥 가서 누워있으면 되니까 가는 게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여유가 올까 봐 정말 무서웠는데 다시 안 찌더라고요 저처럼 늘 시간이 쫓기는 그런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이번에 주비스 다이어트를 결정을 한 이유는 가족을 위해서 항상 내가 옆에서 건강하게 오히려 내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40대 하시는 분들 보면 극단적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해답을 찾았죠 주비스에서 거창에서 결혼한 분들도 많아요 거창에서 결혼한 분들도 많아요 네 네 아니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